네 이 시간은 오력 가운데 지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력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영적 분별력과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지력 바로 정복자의 분별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안에도 제가 써드렸지만 바로 이 지력은 세상을 이기는 정복자의 분별력과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력하면 지식과 지혜를 떠올리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영적인 분별력이죠 우리가 인생을 이런 여러가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잘못된 선택을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맛없는 식당에 갔다 하면 사실 한 끼 고생하면 됩니다 내가 불편한 옷을 입었으면 하루 고생하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전공을 잘못 선택했다면 사실은 이것은 내 인생의 굉장히 큰 영향,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하루나 한 달, 1년, 일생도 힘들게 만드는데 더 중요하고 더 위험한 것은요 영원까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분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바로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분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이런 지식 차원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만이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자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지혜는 지식과는 확연히 다른 겁니다 지식은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한다고 해서 꼭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가 최고 지혜자로 알려져 있는 솔로몬 이 솔로몬이 기록한 자문에 보면 지혜는 세상에 값진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가치가 있고 세상의 그 무엇과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문이 지혜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지혜가 이처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냐 지혜 그 자체는요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요 유대학자였던 여러분 아브라함 유수와 해설이라는 사람이 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위하는 것이다 경위의 상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위하지 않는다면 바르게 보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죠 경위를 상실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통차는 뭐다? 하나님을 경위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문 9장 8절에도 하나님을 경위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고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메시지가 들려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고 또 최고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선택과 또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세상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사실 이런 선택 또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가 자 세상의 기준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철저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것이 이득이 되겠냐 손익을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철저히 물질적인 손에 보면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성공해야 되고 이 선택의 기준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결과 당연히 잘못된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고요 성공 뒤에 무너지는 자 그렇죠 여러분 성공했는데 무너져요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은 후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유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거짓말쟁이잖아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된 진리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의 사람들은 어찌 됐건 여러분 육에 속해 있습니다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결정적으로 일단 사람의 소리 참고합니다 그리고 세상 정보 참고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경험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또 내 시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해석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기준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니 다 아버지기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서 왔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기준 성경에서는 이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 성경적 여러분 선택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물론 믿음의 선배들이 말도 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을 다 고려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멘토링은요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와 이런 유사한 문제 이런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를 성경에서는 이미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루고 계시거든요 자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무엇인가 선택하고 분별할 때요 결국은 성령의 역사심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강구가 필요하죠 성령께서 분명히 가르치시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도심이 없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경적 기준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과 분별의 기준이 되어진다면 지금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장 응답이 오지 않은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다 움직이시게 되어 있거든요 유한복음 6장 3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다 살리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든 선택과 또 기준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 지혜 하면 딱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 사역할 때도 그랬고요 해색곰 이야기 두 소년이 해색곰을 만났어요 그런데 한 아주 지식이 풍부한 공부 잘하는 친구가 이제 시와 분과 초를 다 따져보니 아무리 달아나도 5분 이내에 해색곰이 잡히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는 잘 못해 지식은 좀 떨어지는데 지혜가 있어요 그 친구는요 운동화 끈을 쫄라매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 있는 친구가 볼 때는 야야 뛰어봤자 소용없어 우리는 5분 뒤에 저 곰한테 잡혀 자 이 지혜로운 친구는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고무 못 이기지만 난 너만 이기면 돼 둘 중에 한 명이 잡혀 먹겠죠 제가 그 예화가 항상 지혜 하면 생각이 납니다 자 세상의 지식도 좋은 거죠 정보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네이버 검색만 쳐도 신지식이 쏟아지고 있고 오늘의 정보 지식이 사실은 내일은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자 세상은요 땅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되는 것 같죠 자 근데 땅의 지혜는요 야구부서 3장 14절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오늘 교안에 보면 시기, 다툼, 거짓말 땅의 것, 정육의 것, 귀신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정육, 땅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어제 무슨 프로그램을 딱 보면서 거기 보육원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립을 하잖아요 보육원생들 중에 자립한 친구들이 여러 가지 애로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육원에 살면서 자기가 정기요금을 내본 적도 없고 공과금이라든지 실제로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독립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가 딱 자립을 하고 나왔을 때 두려움 안전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보살필 수 있는 유일한 안전망이 보육원인데 나왔잖아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뭔가 물어보고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가 없다라는 거 그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때 인터뷰를 했던 친구가 뭐라 그러면 회사 취업을 했는데 직원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축의금을 내본 적이 없잖아요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20만 원을 낸 거예요 MC도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바로 왔겠죠 너 그렇게 많이 넣니? 무리했다 고마워 신혼부부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많이 낸 줄도 몰랐는데 그럼 어떻게 많이 낸 걸 알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나 축의금 20 냈어 이랬더니 사람들이 다 너 미쳤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보통 뭐 5만 원도 내고 많으면 10만 원 내고 상황에 따라 더 많이 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조차 이 친구가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이런 멘토가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인생 길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생에 우리가 지식으로 또 사람이라는 이 멘토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영적인 부분까지도 우리는 우리를 이끄고 계시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요 여러분 철저히 고름도여서 1장 20절입니다 이게 뭐죠? 지혜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삐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이 세상 것으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만난다 믿어진다 말씀이 들려진다 전적인 땅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천사장 루시퍼 타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자유의지를 유일하게 인간과 사람과 이 천사에게만 허락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악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잖아요 자 고려조사 3장 19절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조사 3장 19절에도 나와있지만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의 자들로 알고는 자기께 빠지게 한다 아무리 날고 떠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게 되어집니다 자 아담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기 시작할 때 우리가 보통 추측해 볼 건데 아담의 IQ가 보통 15,000에서 2,000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요즘 우리가 뭐 150,000, 160,000 넘어감도 막 우선 인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요 이런 무한한 지혜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제는 땅의 지혜 수준으로밖에 되지 않은 거죠 수명도 짧아졌지만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깨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우리는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하늘의 지혜라는 것은요 야구부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과 합형과 관용과 양순, 극률, 선한 열매 또 편견과 거진 열매가 없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 전에는 절대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던 사람과 환경이 이제는 영적으로 재해석이 되어지고요 도통 깨달아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과 기획과 방향, 목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이 하늘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불신자가 가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욕기 28장 28절에 보면 자, 주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 이 잠원서 말씀을요 한 25년 동안 읽었거든요 자, 이 잠원은 지혜서입니다 31장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짜를 맞춰서 읽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늘 새로웠어요 1장을 읽어도요 2월 1일 날 읽었던 거 또 1월 1일 날 읽었던 거 다릅니다 그날그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늘 새롭거든요 그런데 이 잠원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지혜가 생깁니다 왜? 이 잠원 자체는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인간 관계에서부터 동관계 또 모든 가족들의 관계에서부터 모든 인생의 삶라만사가 다 이 잠원의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날짜를 맞춰서 잠원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요 거짓의 영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판해집니까?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과 또 사기를 당한 사람 사실은 누가 더 나쁘죠? 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제 사이비 종교들이 속이잖아요 속이는 자도 나쁘지만 사실은 속는 자가 더 미련한 겁니다 사기꾼이구나 이단이구나 내가 분별력이 있어서 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는 더더한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그 환경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힘 분별할 수 있는 힘 위조지폐 분별법 저 참 이거 늘 생각납니다 위조지폐 분별하는 사람들은요 위조지폐 자체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돈을 연구합니다 진짜 돈에는 실선이 있고 어떤 형상이 나타나고 이거 분별하면 위조지폐는 자동으로 분별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단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자동으로 여러분 분별력 생기지 않겠습니다 아, 이거는 비복음이구나 이거는 지금 사단의 거짓 진리로 우리 속이는 거구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왕상 3장 12절에 보면 이 솔로몬 우리가 이 지혜 대명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부와 명예 이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거고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니라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솔로몬이 누렸던 응답이 바로 나중 영광이구나 여러분 전무후무하다는 것은 전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응답 안 준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응답 속에 이제는 이전 영광도 컸어 그러나 앞으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분명한 나중 영광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하지 아니한 부기와 영광까지 솔로몬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다 바로 왕 중에 왕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예원교회가 교회 중에 교회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송도 중에 송도요 중직자 중에 중직자가 되어지는 그런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11기사 3장 14절을 보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할 거다 이런 장수의 축복까지 더불어 받게 되어집니다 참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또 이런 장수의 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지혜를 말할 때마다 저는 이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왜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여러분 5학년 6학년이 가로사로 금색 은색을 분별을 못한다 이거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기초학습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오전반 우후반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나의 연배가 사실 오전 오후반 도시학 세대였거든요 오전반인데 오후에 가요 오후반인데 오전에 가요 그 가방 그대로 놔뒀다 그 다음 놔둬 싸두고 가요 그럼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저는 항상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머리 나쁜 아이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요 제가 그때 알았죠 질문? 그것도 어느 정도 개념 있는 사람이 질문하는 거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응용이 되니까 질문도 하는 거지 아예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질문도 못한다니까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만나고 하늘의 지혜가 임했어요 아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적 상태가 그렇죠? 늘 불안하고 뭔가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서 눌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주님 만나고 나는 뇌가 열렸어요 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이 자존감이 쫙 올라오니까 도전할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제가 이 학원복음화 그림을 본부 그림을 8년 동안 그리면서 일러스트 작업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박 3일한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성경 66권 여행을 다녀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넉넉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이 본부 안에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없었어요 우리는 인쇄 작업까지 다 가서 관여를 해야 할 정도로 한 명의 여러 역할들을 사실 해야 했던 그런 식용 다락방 초창기였는데요 또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또 이 그림 마감을 시키고 굉장히 저한테는 남들보다 48시간이 있어도 부족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부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집중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시청각으로 공부했던 것들이 쫙 펼쳐지기 시작했고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빠르게 기록을 하고 메모를 하는 기술 그리고 어떤 시험을 볼 때도 정자로 서론, 본론, 결론까지 굉장히 논리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학업의 큰 증거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능한 거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경쟁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블루오션으로 저를 세워지는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랩너트들 팀 사역하거나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저는 증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 보세요 요셉과 다니엘은요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제권 때 다니엘은 보통 한 15세에서 16세 정도의 바벨론 포로로 갔고요 요셉은 17세 나이에 애국의 노예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청소년 시기에 그들이 노예와 포로로 갔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국당과 바벨론이라는 이방국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임했던 지혜 명철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고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포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거기서 서밋의 자리에 세우셨고요 또 그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를 체험케 했습니다 뭘 잘했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비전을 붙잡았던 요셉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바로 분명한 여러분 이방 나라에 왔을 때는요 그 나라의 문화에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또 그 나라에서 얼마든지 그 나라의 혜택을 어차피 엘리트 청년들을 뽑아왔기 때문에 그 나라 귀족 대접 받아가면서 거기서 결혼하면서 나름대로 가정 꾸리면서 그 나라식의 이름을 받아서 이제는 흡수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준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은 아니라 10배 성경이 나타난 11한 숫자가 충만한 수고요 그만큼 10배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지혜가 탁월했음을 나타내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여러분 이 너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수대에 또 고레스 왕에 걸쳐서 자그마치 68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기간 동안 이 관리를 역임을 하잖아요 왕조가 바뀌는 대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서메스의 자리에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지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먼저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32장 28절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으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더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의 종말을 분별하였느니라 자 이 세를 살아가는 많은 불신 영혼들 땅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분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의 종말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늘 그냥 늘 살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오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에 오륜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분별해 보시고 여러분 꾸짖지 않으시고 후회해 주시는 하나님께 한번 지혜를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주 중요한 키가 되어지죠 다섯 번째로 여러분 지력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력을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오랫동안 기독교계의 문제가 뭐였으면 영성과 지성을 굉장히 대립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 영성 있으면 된다 아 뭐 지식 뭐 지성 뭐 그 필요하냐 그런데요 우리는 영성의 바탕을 둔 지혜입니다 지성입니다 이 총교도들 또 존 웨슬리 조나단 외드워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영성과 지성을 잘 조화를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실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공부할 이유를 깨닫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생기면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총신 RTS를 다니면서 사실 이 3년이나 시간 동안 3시간 이상을 자 본 적이 없어요 가족들이 항상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가족들 잘 때 나는 깨어있고 가족들이 일어나 보면 나는 또 깨어있는 거예요 너 언제 자니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3시간을 자면서 한 번 더 터지지 않고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빨리 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빨리 날이 밝으면 학교 달려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머리 공부가 아니라 전도 신학을 정립하면서 그대로 그 말씀이 현장에서 또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니까 야 이 정도였으면 내가 정말 명문대로 갔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성과 지성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서밋의 자리에서 궁극적으로는 지성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지식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임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 정말 일제 무식 전혀 몰라 글자 하나 모르는 문맹인 할머니라 하더라도 할머니 권사님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요 할머니 권사님인데 찬송가를 불러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참고적으로 우리 랩런트들한테 참 많이 얘기하는 게요 이 독서 또 이 메모의 기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일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써왔는데 그런 형태를 지금부터 뭐 쭉 장문으로 쓰진 못하지만 짧게라도 그날그날 내가 느꼈던 거 좀 놓쳤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문을 기도수점을 통해서 우리가 좀 회복이 되어지고 있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손에 굳은 살이 좀 베길 정도로 메모를 많이 하는 딸인데 메모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사역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또 메시지를 기록하고 이럴 때도 너무 많은 질 하나님이 주셨어요 특히 예배 시간에 말씀을 기록할 때 너무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또 그 사역에 대한 답들이 다 떠올라서 정신없이 메모를 했었어요 정신없이 그래서 제가 기록한 메시지 노트를 누구한테 보여주기가 민망할 정도로 진짜 하나님이 무궁무지한 아이디어를 쏟아내주셨거든요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다가도 못 떠오르면요 얼른 그거 그냥 껌껌한데 그냥 흘려서라도 써놓고 자요 내일 아침 되면 그건 까먹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 실수를 두 번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놓칠 수 있는 미스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막아주는 것이 메모였고요 사실 독서라는 게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많이 책을 사기도 하지만 서성 가서 목차만 봐도 그 책의 전체적으로 흐름을 알 수 있고 신학 서적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어릴 때 사실 읽지 못했던 책들을 저는 오히려 신학 안에 들어와서 책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독서나 메모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보조적인 부분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은요 세상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감화 할 수 있고요 겉사람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전에 저 실제로 그 어떤 학교를 찍고 그 아이를 인터뷰했던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일시적인 행동 수정은 변동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카메라 불 꺼지고요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요 그러면 또 어느 순간 부모의 관심이 약간 서운해지기 시작하면요 또 돌아오는 겁니다 고무줄 제자리에 오듯이 또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근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성경적 변화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자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처럼 변화를 받아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근본 속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기억하세요 보금만이 변화될 수 있다 보금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보금만이 내가 또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영적 신분이 변화됐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제 제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소속이 더 이상 이제 지옥 배경이 아닌 거죠 천국 배경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 중에 변화입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고는 세상적인 변화로는 절대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작성 10편 119편 99절에도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읍졸음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주의 증거들을 읍졸인다 지속적인 말씀을 묵상할 때 명철함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편집하잖아요 근데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화 시키고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6절 보세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사단에 유혹을 해요 그런데 사단도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10편 91편 말씀 10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 이거 같고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편집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느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보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봐 10편 91편 11편 12절 갖고 장난질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은 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단은 뭐 넣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봐 이거 넣었잖아요 이거 첨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 별제시키고 오 교묘히 선악과 종룡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상하게 그 말씀을 편집하고 미혹시켜서 말씀을 편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편집할 때 참된 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일한 의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환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인생에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치 여러분? 그런데 꼭 의상치 못했던 이런 사고 또 피하고 싶은 일들이 꼭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나와 마음이 꼭 맞는 사람 편한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힘든 일과 또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의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자 오늘 여러분들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영적 분별력 우리가 모델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 모델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 골로세서 2장 2, 3절 말씀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크리스도 예수 안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이 왔을 때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뜻 이걸 깨닫도록 기도하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 구원받은 양심을 통해서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 또 포럼을 통해 믿음의 멘토들과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공예비를 통해 계속 나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깨닫는 것은요 거의 100%예요 예배 중에 깨닫는 것은요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영적 분별력의 모델 우리 자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의 모델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히 열어서 보여주신 것 이게 개시예요 개시 뚜껑을 열어 그 안의 것을 다 보여준 겁니다 내가 뚜껑을 열고 찾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허니 밝혀서 이 세상의 하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왜 예수 그리스도냐 그 다음 화면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1장 24절 25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였고요 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단정하고 지혜가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했다 바로 영성에 바탕으로 둔 바로 지식 지혜를 겸비했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포로였던 가장 낮은 신분에서 거기서 서밋이 되어지는 응답 환경과 여건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 누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냐 바로 하나님과 언약적 소통 하나님과 이 언약적 소통이 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먹고 사는 여러분 생계형 인생에 하나님 지혜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뭘 많이 느끼면 현장 나가서 복음 전화할 때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걸 제가 느껴요 하나님 정말 저 강박한 심령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저 영혼에게 내가 어떤 메시지를 할까 어색은 거기에 맞는 눈높이로 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내가 생각이 났지 싶을 정도로 하는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변화되어야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인간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정예배 하나님의 개인의 단을 싸는 겁니다 그래서 잠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잠원 말씀 매일 묵상하시는 가운데 삶의 예배 영정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답이 있고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거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요 그건 뭐죠?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 살려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 영향을 받지 않죠 랩런드 사육할 때 어느 부모가 찾아와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 공과 공부 반 바꿔주세요 거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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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앉아있어서 우리 아이 말씀 집중 안 되니까 다른 반으로 옮겨주세요 여러분 내 입맛대로 살 수 있습니까? 다른 반으로 옮겨서 될 게 아니라 그 반을 변화시키는 아이가 돼야죠 보통 우리는 거기를 탈피해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포로가 아니라 영적 썸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영향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려 여러분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지력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자 이것이 정말 영적이 낀 영역으로부터 또 연결되어지는 거구나 어느 것 하나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하심 속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려군 함께 맞물려 가는 거 비로소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고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24 시스템을 갖춘 우리 예원의 헌당으로 또 예원의 성전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자막과 함께 포럼 주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사상가고 신이었던 에머슨이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라파엘은 지혜를 그렸고 핸들 지혜를 노래했고 색스피어는 지혜를 썼고 콜럼버스는 지혜를 항해했다 자 각자 맡겨진 그 전문성을 통해서 이 지혜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세상 지식으로 우리는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힘으로 내 자신을 보고 주변 사람들을 보고 교회와 현장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사서 앞에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시세를 안다는 건요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묵상 성구를 제가 쭉 넣어드렸습니다 다섯 개를 넣어드렸는데요 우리 좀 화면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몽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여우야를 경애하는 것이 뭐다?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제가 아까 자몽 9장 10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혜는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고뇌조서 2장 12절 14절에 보면 자 13장 한번 특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고 재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키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스에서 2장 2, 3절 말씀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보여주셨고요 자 모든 종교는 내 노력으로 그 비밀을 캐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개시로 뚜껑을 열어 그 안을 훤히 보여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 자체가 이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여러분들이 얻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요 야구보설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상은요 자꾸 물어보면 짜증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더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최고의 멘토링이죠 자 그 다음 뒷모데고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 궁극적으로 결국은 여러분들이 영증인 지혜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시고 하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기도문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지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복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지혜 지혜를 가지고 영직인 분별력을 가지고 창세기 3장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또 영적 주도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